네, 왜요? 뭐코소하고는? 진정하십니까? 제가 그런 의도로 전화 드렸는데요? 아니요, 잘못하셨는데요 뭐라고요? 네? 아, 죄송합니다 너? 너는요? 엄마, 뭐야? 너는요? 그래도 한 번만 시간을 해주시면 그거만 너무 어려워 네, 아이잉 왜 이렇게 소가 우울어요? 일반 적절요? 주사는요 45도 각도로 찔러야지 약질하지 네 수고하셨어요? 어머, 어떻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